오늘은 발표하는 날이죠. 유튜브 구독자 1300 이벤트 당첨자를 이제 정할 영상이 되겠습니다. 요즘 당첨 랜덤을 뽑아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 그거를 한번 활용해서 이번에 구독자 당첨자 5분께 신간회지 설치류 소량화 해지를 5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포메인 유튜브 구독자 1300 구독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스트리머 분들께서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포튜브, 포큐브, 포큐브 사용하는 방법은 영상 채널 링크가 있어요. 그 영상 링크를 이제 주소를 복사를 해서 넣은 다음에 이제 로드를 시키면서 블로그를 하면 자 이렇게 블로그 영상이 바로 이렇게 1300 구독자 이벤트 영상에 대한 뷰와 뭐 이런거 코멘트가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어.. 네 댓글을 이렇게 불러오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3분 추가 해야되나? 신간회지 신간회지 5명을 해놨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뚝 누르고 과연 5분 과연 누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당첨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아 맥스님 네.. 맥스님 당첨 축하합니다. 이.. 더도 맑고 덜도 맑고 딱 저만큼만 희리읗이 캐릭터는 엘소드가 예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3. 엘소드 희리읗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맥스님 정말로 감사하고요. 어.. 앞으로도 계속 재미난 그림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그럼 자 두번째 당첨자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두번째 추첨에 당첨되실 분은 과연 누군지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오 랭킹님 네.. 랭킹님 감사합니다. 아.. 랭킹님 네 추첨 어.. 네 당첨 네 축하드립니다. 랭킹님께서 그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제 영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애정도 많이 가져주셨고 저한테 있어서는 좀 믿지 못할 팬이라는 거 진심으로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과연 세번째 당첨되실? 네.. 어.. 구독자분은 과연 누굴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과연 누굴까요? 아.. 아.. 모니썬니 네.. 모니썬니 당첨 축하드립니다. 제가 포뮤님을 알았을 때 구독자가 1,100명 되셨는데 벌써 1,300명 되셨네요. 이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포뮤님을 알게 된 계기가 창작 캐릭터 로비스 때문이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너무 존경이 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포뮤님 저 정도 그림 실력이면 구독자 10만명은 돼야 하는데 올해에는 포뮤님이 원하고 좋아하는 일 많이 하시면 좋겠네요. 황금돼지의 해니까 구독자도 많이 올려지겠죠. 몸조리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꽃길만 걸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니썬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장문에 댓글도 달아주셔서 저도 지금 다시금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린 캐릭터이긴 하지만 모니썬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딱 두 분 남았죠. 네 두 분 남았으니까 네 번째 당첨자는 과연 누굴지 바로 가겠습니다. 아.. 10년을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1300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루비스 같은 창작 캐릭터를 그려가며 실시간으로 소통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1300명 축하드려요. 아..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아 루비스 창작 캐릭터를 그려갈 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원래는 그 유튜브에서 유튜브로도 방송하면서 유튜브가 솔직히 지금 버퍼링도 드리고 저한테도 조금 영상 작업을 이거를 샘플을 남겨야 되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영상이 해상도가 너무 낮아요. 유튜브에서의 생방송은 조금 아쉽지만 못하겠다는 결단은 내렸습니다. 루비스 창작 캐릭터 영상은 제가 그때 3차전쟁 만들었을 때부터 계속 소통하면서 얘기했어요. 트위치에서 만약에 팔로우 오시면 어느정도 저하고의 루비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실화의 탄생비야 이런거 어떻게 알게 됐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카이유님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번째 마지막 당첨자입니다. 과연 마지막 당첨자는 과연 누가 되실지 한번 2019년 1300 구독자 이벤트 마지막 당첨자는 바로 누굴지 시작 과연 아 김아른님 네 아이고 김아른님 마지막 당첨자 네 단첨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호 콤유님 노력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아요. 덕분에 무료한 시간 다 내봅니다. 응원할게요. 앞으로도 파이팅! 정말로 감사합니다. 김아른님 정말 당첨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당첨되신 분 네 맥스님 그리고 랭킹님, 모닝썬님, 카울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아르님께서 네, 당첨이 되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아, 아, 안돼! 유튜브 1300 구독자 이벤트 당첨영탕이 이렇게 끝나게 되었는데요.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 말이 생각났어요. 그린처럼 그냥 초심 잃지 말자는 것처럼 그냥 제가 하고 있는대로 그냥 묵묵히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그게 참된 바람이 아닌가. 올해도 역시 1300뿐만 아니고 이제 앞으로도 쭉쭉 1500이면 네, 이렇게 끝까지 가가지고 점점 제 게임의 게임일러스트, 그린웨일 정말 좋아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네, 조금 더 제가 열심히 열심히 보다는 뭐, 재밌게 그려나가도록 네, 그렇게 계속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당첨 되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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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air 볼게요. 축하해 5 축하해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